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쌤이 주기적으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들을 좀 올려줄 텐데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신이라든지 또는 수능이라든지 수학록회견과 또는 수련술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다루기는 애매하지만 그런데 다뤄지는 경우도 있긴 해. 애매하지만 어쨌든 수학, 교과 수학과 관련되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건드리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거야. 그래서 당장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도 나름, 나름. 그런데 부담이 없으면 원래 상대적으로 재미있었죠. 그치?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있게 받아들인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질문, 선생님 이제 복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질문은 사실 면접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질문이야. 그래서 누트 아이를 간단히 하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잖아.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 어? 간단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누트 아이 간단하네. 보이지?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출제 의도. 즉 또는 질문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나면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 푼 것보다 얘가 더 간단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여기서 이제 간단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요. 큰 주제를 놓고 본다면 뭐랑 연결되냐면 수체계랑 연결되는 거야. 수체계. 그런데 수체계 보면은 수학사에서 사실은 이 수체계가 발전하는데 거의 몇 천 년이 걸렸다고. 뭐 그때도 뭐 9천 년 뭐 그렇게까지 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꽤 걸렸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3년마다 이 수체계가 확장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론 수학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흐름들을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그거 한번 살짝 따져가 보면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수 정도는 알고 들어간다고. 그걸 뭐 자연수라고 배우진 않지만 뭐 1, 2, 3, 4 정도는 배우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연수.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플러스 0까지 배워. 0까지 배워. 0. 그런데 0은요.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야. 굉장히 늦게 나왔어. 수학사에서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늦게 나왔냐면 거의 근대 직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아마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인도에서 0이라는 거. 없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0이 처음 나왔다.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연수하고 0을 배우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뭐야? 음수라는 걸 배운다고. 그래서 자기의 수가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 거야. 뭘로? 정수라는 걸로. 그런데 이제 이 수학장이라는 게 이 수체계를 확장하는 거 있지. 수체계를 확장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수체계 확장할 때마다 사실은 수포자들이 나와. 꽤 나와. 거꾸로 얘기하면 수체계를 확장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면 인류가 몇 천 년 동안 이루었던 수체계를 여러분들은 거의 10년 사이에 다 배우는 거라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수학이 흔들린다면 이런 수체계가 약해서 흔들린 걸 수도 있다는 뜻이야.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저학년 때 음수를 배우다가 이제 고학년 되면 뭘 배워? 그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분수를 배워. 분수를 배우면서 수가 또 확장되는 거지. 뭘로? 유리수까지 확장되는 거야. 물론 유리수라는 용어를 그때 배우느냐 안 배우냐 그건 둘째 문제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간다고. 이제 중학교에 가면 뭘 배워? 무리수라는 걸 배워.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무리수 배우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포자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수포자들이 은근히 많이 생겨. 자기만의 어떤 그치 계산을 한단 말이야. 루트2 더하기 루트3은 응? 루트5 아닐까요? 해서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 혼나고 나면 에이 나 수학 싫어 하고서 포기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리수까지 배우면서 이제 수가 실수체계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지. 계속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뭐 노골적으로 아니어도 아 이제 수는 다 배웠나 보다.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2학년 때 이걸 넘는 수를 또 배운다고. 그러니까 거의 수체계를 배워가는 그 시간이 거의 여러분들 소위 뒤통수의 거의 역사라고 봐야 돼. 아 그게 다 수의 다 전부겠지. 노골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확장되면 이제 많이 어색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고1 때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배웁니다. 이제 I라는 걸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면 또 오해 소리가 있다. 허수라고 할까? 사실은 용어 조심해야지. 왜냐면 허수라는 걸 배우고 배우고 허수하고 실수를 다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가요.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정도 이제 뒤통수를 맞다보면 뭐 노골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거 혹시 대학교 가면 또 다른 뭐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런 의심은 드는 게 맞아. 워낙 많이 뒤통수 맞았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좀 심화적으로 뭐 심화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고 깊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뭔가 노골적으로 바로 배우진 않지만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면 선생님은 다 심화라고 그래. 자 그러면 심화적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뭐 다른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수는 모든 수는 독소수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복소수를 넘는 수는 없어. 복소수를 넘는 수는 없어. 정말 없나요? 하고 물어보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수는 복소수가 끝이란 얘기야. 그럼 그 외의 수도 있나요? 있긴 있어. 있는데 그거는 수학자들이 뭔가 연산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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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수야. 그래서 그거는 뭐 대학교 간다고 딱히 배우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뭐 이렇게 수학과 정도 가야 배우는 거지. 뭐 따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선생님 복소수도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복소수는 수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야. 대신 우리가 실수하면 보통 리얼 넘버라고 해서 적만 있는 수. 복소수는 마치 없는 수 같잖아. 아니야. 당장 복소수는 어디만 해도 나와? 근의 공식만 해도 근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야. 근데 이 복소수가 수의 전부라고. 그럼 우리가 연구용으로 억지로 수학자들이 만든 수는 제외하잔 말이야. 그거는 만날 일이 없다고. 오케이. 실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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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수니까. 그렇다면 모든 수는 복소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질문이야. 이게. 루트 아이를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럼 한번 보자. 루트 아이가 있을 때 어느 게 걸리적거리니? 물론 다 걸리적거리겠지만 이 중에서. 아이? 아니지. 아이는 우리가 어쨌든 고1 때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치. 루트 안에 아이가 있는 게 불편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은요. 부등식도 아니고 등식도 아니야. 그냥 식이야. 딱 주어진 하나의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식을, 이 식의 변화를 주는 데 한계가 있어. 변화를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식이면 양변을 제곱해볼까? 뭐 이런 거라도 해보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 모든 수는. 그게 본인이 인지했든 못했든 간에 모든 수는 복소수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모든 수는 복소수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야? 노트 아이도? 그치. 복소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되니? 어떻게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복소수 공부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어야 되는 최종 결론 중에 하나는 그치. 명확하게 자기가 정리 못했다는 뜻이야. 복소수는요. 무조건 뭐야? 알고 있어요. 다. A 플러스 B I 꼴로 표현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A, B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즉 실수 플러스 실수 I 꼴로 표현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복소수야. 그럼 얘도 어떻게 표현되어야 돼? 그치.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식 자체는 변화를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요. A 플러스 B I 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뜬구름 잡듯이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체를 놓고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너가 모든 수는 복소수라는 걸 알고 있느냐. 거기까지도 포함된 질문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풀이 보여주면 금방 아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질문 자체를 저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는 너가 이 수체계에 뜨는 복소수체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까지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이 내용과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치. A하고 B를 실수로 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할래? 일단 루트가 걸리적 거였잖아. 그치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제곱하면 이는 아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아이가 되잖아. 그래서 복소수가 같을 조건 내지는 뭐 줄여서 얘기할 때는 복소수 상등원리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0 플러스 1아이로 해서 가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고요. 2AB는 그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물론 이때 근이 A, B가 실수로 안 나오면 없는 거야. 그치. 정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으니까. 자 일단 보면요. 여기는 A제곱이 B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 A제곱 B제곱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자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아하 마이너스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겠지. 부호가 달라지는 것. 그러면 A이콜 B란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돼? 2A제곱이 1이 돼. 그럼 A는 뭘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어? 두 개가 나오네. 어? 두 개 나와도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A가 이렇게 되고 B는 같으니까 루트 I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I가 되는 거야. 이걸 2분의 2이라고 쓰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대신 이제 검토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검토하면 될까? 그치? 요거 요거. 플러스인 거 한번 제곱해봐. 제곱해봐. 그럼 I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것도 마찬가지야. 제곱해봐. I 나와. 그럼 간단한 뜻이지. 그치? 그래서 자 요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면 꼭 또 질문해. 선생님 이거보다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의미는 뭘까? 그치? 복소수의 기본적인 형태 A 플러스 B I 꼴로 얘기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양상 보이는 게 간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루트 I가 우리가 어색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본인이 의식했던 못했던 대신 이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의식을 하라는 얘기인데 의식했던 못했던 기본적인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막연해 보이는 거라고 더. 근데 그거를 간단히 난 얘기는 기본적인. 모양상으로는 이게 더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해달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어 선생님 근데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온 건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지. 특이하지. 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내가 얘를 결과적으로 방정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X를 루트 I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걸로 문제를 풀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로 바꾸려면 X제곱을 I로 바꾸는 게 좋지. 그럼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0X 마이너스 I 이퀄 0이라는 일종의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꼭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중근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개의 근이 가능한 거라고. 마치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두 개의 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가끔 부르고 이러면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 선생님 그러면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근 4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근이지. 이렇게 봤을 땐 중근이지. 그렇지. 두 개 두 개씩 겹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를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질문 자체는 간단했지만 이 질문에는 나름의 수체계와 복수수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갔던 거. 모든 수는 복수수다야. 뭐 하진 않겠지만 심지어는요. 이에 I라는 것도 그치. A 플러스 비아이 꼴로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조차도. 뭔데요? 궁금하면 빨리 대학 가시고요. 이건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대학 가시고. 모든 수는 복수수야. 걱정하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묻지 마. 묻지 말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그 어쨌든 모든 수는 복수수라는 것도 인지를 좀 해두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냥 복수수하고 얘기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저거. A 플러스 비아이가 복수수의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방정식으로 또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야. 그래서 너가 복수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하고 선생님이 물어볼 때 많이 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꼭 이런 것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에서는 어쨌든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장 시험이라든지 이거에 바로 도움되는 건 아니라도 수학과 관련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또는 기본적인 걸 깊게 한다는 게 꼭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걸 좀 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누트와 아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 그러면 이거 조금 응용 한번 해볼까? 가끔 근혜 공식 쓰다 보면 개수가 허개수일 때 물론 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얘기만 할 거야. 개수가 허개수일 때 그때 근혜 공식을 쓰면 근혜 공식은 보통 천하무적이라고 얘기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근혜 공식 쓰다 보면 루트 안에 뭐가 나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못 건드리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아니야. 얘도 뭘까? 그렇지. 얘도 복수수야. 그러면 루트 풀 수 있지.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금방 승인한 것처럼 그치. a 하고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제곱해서. 이게 뭐가 나오나요? 모르지. 그냥 숫자 막 쓴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루트 안에 복수수가 있는 건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대신 이제 방정식이 지저분할 수는 있겠지. 이걸 제곱했을 때 a, b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모든 수는 복수수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루트 아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는요.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